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들이 유치원 다니는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오미클론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어요 사실 아이는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아이가 걸릴까 봐 여행도 자제하고 식당도 거의 가지 않은 채 집에서만 식사도 해결을 했었는데요 계약을 하고 반에 아이 반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저희 아이도 결국 피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확진이고 다행히도 저와 남편은 음성으로 나왔는데요 결국 아이만 결린 셈이고요 저희 아이가 정말 힘들어 했어요 코로나에 걸리고 그래서 혹시라도 백신 접종을 안 한 아이를 둔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아이가 겪었던 증상과 대처 방법 또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봤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일단 확진되기 이틀 전 증상부터 말을 해볼게요 그때도 아이가 열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자다가 갑자기 아이가 엄마 코 엄마 코 이래서 불을 켜보니까 코피가 나 있었어요 원래 아이가 알러지 비염도 있고 코 점막이 약해서 코피도 몇 번 이렇게 난 적이 있는데요 이날따라 코피가 많이 베개에 묻을 정도로 나 있었고 제가 얼른 대처를 했는데도 코피는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아마 그게 오미클론의 증상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확진되기 하루 전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이는 사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아이거든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8시 반에서 늦어도 9시를 넘기지 않고 잠이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7시 늦으면 7시 반 이렇게 기상을 하는데 이날따라 확진되기 전날 아이가 7시 반 맞게 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침실에 가더니 스르르 잠이 든 거예요 양치 시킬 틈도 없이 저녁 식사만 마치고 바로 잠이 들었는데요 그때 정말 처음으로 양치를 시키지 않고 재웠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로 그런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잤는데 아이가 8시가 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원래 8시 전에 반드시 깨는데 이날은 피곤했는지 일어나지 않아서 제가 깨워서 찢겨서 유치원에 보냈어요 이제부터 확진된 날의 증상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아이가 잤는데 새벽에 자꾸만 깨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번씩 깨서 너무 힘들어 하길래 혹시나 해서 이 말을 짚어보니까 불덩이었어요 너무 불덩이라서 놀래서 재보니까 무려 열이 40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그 전날 아이가 숲 체험을 갔는데 제가 옷을 좀 얇게 입혀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감기가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해열제를 먹였어요 그때는 타이레놀을 먹였거든요 타이레놀을 먹이고 재웠어요 그래서 아침이 됐는데 여전히 아이가 불덩인 거예요 40도 전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불덩이고 아이가 힘들어 해서 다시 한 번 해열제를 교차 복용을 했어요 타이레놀이 안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덱시부펜을 먹이고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아침에 그때가 6시였거든요 코로나 검사를 해봤어요 집에 키트가 있잖아요 신속학원 키트로 검사를 해봤는데 두 줄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정말 놀랐어요 남편한테 아기가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이러니까 아이가 그걸 듣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연히 아이도 이제 코로나라는 존재를 무섭게 생각했으니까 울기 시작해서 괜찮다고 금방 낳는다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달래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을 찾아 봤어요 집 근처에 그 호흡기 전담 병원이라고 해서 신속학원 검사를 해서 확진까지 내려주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 똑딱으로 예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안 되는 거예요 막아놨더라고요 예약을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요즘 코로나 환자가 너무 늘어가지고 그냥 현장 접수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벌써 30명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아이도 검사를 하려면 와서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솔직히 아이 고열나고 거의 확진이 확실시하는 애를 소아과에 데리고 가서 또 일반인 환자도 있을 텐데 그렇게 30명 후에 진료를 받게끔 기다리면 거의 3, 4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차마 그럴 자신은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8시 40분에 똑딱으로 예약을 받는 소아과가 있어서 거기에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약을 하는 동안 아이가 다행히 떨어졌어요 열이 떨어져가지고 아 해열제가 그래도 듣는구나 덱시브펜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를 소아과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역시나 두 줄 양성이 되었고 거기서 바로 약까지 지어서 집에 올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는 치료비랑 약값이 무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점심 약을 먹고 졸립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에 걸리면 되게 피곤하고 잠이 많은 게 한 가지 증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재웠는데 열이 또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약발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덱시브펜을 그때 들었으니까 오전에 덱시브펜을 또 먹었는데 이번에는 해열제가 듣지 않았어요 다시 39.5도, 6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저녁때가 되니까 6시쯤 되니까 슬슬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이 계속 안 떨어지면 우리에게 너무 힘들어서 어쩌나 열 경기라도 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그 약이 좀 항생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한 건 아닐까 해서 동네 다른 병원에 비대면 진료하는 병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미 오전에 저희 아이가 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은 처방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조급해져서 원래 치료를 받았던 곳에 전화를 했더니 6시가 넘어서 진료가 끝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러면은 브루펜 시럽을 먹여봐라 브루펜이라는 해열제가 있는데 자기 아들도 그거를 먹였을 때만 들었다 해열제가 그게 좀 독하긴 하지만 잘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당장 또 약국을 돌기 시작했어요 약국에서 브루펜 시럽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다 품절이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다 품절이라 구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 왔는데 계속 아이는 열이 나는 거죠 그날 밤에도 계속 열이 정말 아침까지도 밤새 40도 전후를 왔다 갔다 해서 저는 정말 멘붕이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전화를 해서 혹시 해열주자를 놔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대면 진료를 하는 곳이 아니고 일단은 아이가 해열제를 안 듣는다면은 그리고 자고 있다면 그냥 자게 나더라 그리고 굳이 해열제를 계속 교차벽응해서 짧은 시간 내에 먹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열이 난다고 무조건 나쁜 일은 아니다 이제 몸이 병균과 싸우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져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이를 좀 시원하게 해준 다음에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계속 닦아주고 이마에 열 패치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었는데 아직도 아이가 열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였죠 아이는 이미 기진맥진해서 정말 힘이 없이 축 늘어지는데 정말 정말 그때는 119라도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또 덱시브펜을 먹여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들더라고요 열이 37도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에도 오전에는 들었으니까 이게 오전에만 듣는 건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있는데 12시쯤 되니까 다시 아이가 38.9도 이렇게 또 오르기 시작해서 얼른 해열제랑 점심 약을 먹였어요 근데 이게 약이라는 게 그 병원에서 처방해 준 게 저는 따로 코로나 치료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흔히 아이들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약 있죠 그런 것들을 지워주더라고요 따로 코로나 치료제는 없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위한 거는 그냥 감기약이었어요 평소에 아이가 감기 받을 수 있는 그런 코미시럽 같은 거였고요 어쨌든 그렇게 덱시브펜이랑 코미시럽이랑 또 이제 목감기 약을 먹였는데 그걸 먹이고 한 30분쯤 있으니까 또 다시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날은 정말 해열제가 잘 안 들었거든요 오전에만 잠깐 빼고 근데 들었어요 해열제가 드디어 그래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도 해열제가 안 듣고 고열이 날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었는데 해열제가 들으니까 아이 열이 떨어지고 아이도 이제 정상 컨디션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근데 잘 먹지를 못했어요 아이스크림 좀 찾았고요 그리고 죽 밥은 좀 깔깔한지 잘 못 넘겨서 목이 부은 것 같아서 죽을 줬더니 죽을 조금 먹고 과일 좀 먹고 이런 식으로 평소보다는 많이 못 먹는 거라서 되도록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먹고 싶다고 하는 거 위주로 줬어요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그냥 일단 아이가 뭐든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6시쯤 되니까 다시 또 해열제 약발이 떨어져서 다시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고열은 아니더라고요 38점 뭐 이렇게 돼서 일단 39도가 넘어가면 그때 해열제를 먹여야겠다 하고서 좀 그리고 텀을 좀 줘야 되잖아요 하루에 먹일 수 있는 최대치가 있어요 교차 복용을 할 때는 2시간에 한 번씩 줘도 되는데 이제 같은 종류 덱시부펜으로만 먹일 때는 아이 나이와 몸무게를 고려해서 하루에 최대 먹일 수 있는 용량이 있거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엔 28ml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번 먹을 때 8ml씩 먹이는데 그걸 세 번만 먹여도 하루에 거의 용량이 다 차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밤에 잘 때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도 뭐 그렇게 처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버티다 9시 쯤에 그때 약을 먹였어요 그렇게 해서 재웠는데 저는 걱정이 되니까 밤새 아이 체온을 잤거든요 근데 열이 더 이상 오르진 않더라고요 37도 아니면 36.8도 이렇게 밤새 유지를 했고요 아침에도 그 체온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만 48시간 열이 난 뒤로 만 48시간 만에 아이가 정말 감쪽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이 떨어졌고요 그 뒤로는 해열제를 먹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아이가 목은 아픈 상태인데 뭐 그래도 그 전보다는 잘 먹고 정상 컨디션도 회복을 한 상태예요 근데 아이가 열이 떨어지고 나면서 한 가지 저희 아이는 고열이 났다가 열이 떨어지면 꼭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고열이 난 적이 있는데 큰일이 난 줄 알고 정형외과에 갔었거든요 고열이 났다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좀 빈번하게 나타나니까 혹시 이런 증상이 있는 부모님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루나 이틀 지켜보세요 그럼 서서히 괜찮아지거든요 저희 아이도 그랬고요 해열제는 반드시 두 종류 다른 종류끼리 구비에 둬서 먹이는 게 중요한데요 이럴 때 너무 당황스러울 경우 어떤 약을 어떤 종류를 몇 시에 먹었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열나요 어플이라고 있어요 저도 약국에서 추천받았는데요 거기에 기록을 해놓으니까 시간 간격도 알 수 있고 최대의 복용 용량도 알 수 있고 또 언제 먹였는지 몇 미리 먹였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서 유용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평소보다 잠을 많이 자고 피곤해한다 그리고 코부터 신호가 온다 저희 아이 물론 저희 아이의 경우에요 고열이 나면서 그게 48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도 아파서 아이가 잘 못 먹었던 거 뭐 이 정도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아이 고열이 날 때 해준 거에 말씀드리자면 일단 미지근한 물로 계속 몸을 닦아줬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가운 물로 하면은 아이가 더 오히려 되게 오한이 나면서 더 힘들어할 수 있다고 하길래 따뜻한 물로 온몸을 닦아준 다음에 특히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뭐 귀디 목덜미 이런 데 위주로 겹치는 부분 위주로 꼼꼼하게 계속 닦아줬고요 이마에는 열 패치를 묻혀줬어요 그리고 아이가 일단 코로나에 걸리면 목을 좀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 뜯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시원하게 보리물 같은 거에서 시원하게 냉장고에 두셔서 빨대컵을 이용해서 주면은 아이가 좀 거의 누워있어요 아프니까 그때 이제 빨대컵을 이용하면은 고개를 조금만 들어도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수분 공급을 계속 해줬던 거 같아요 아이가 코로나에 걸리면 따로 집에 뭐 구 물품을 주거나 그런 걸 하진 않는데 대신 소화 키트라는 걸 줘요 소화 키트에는 이제 아이 구급 약도 들어있고 또 부모님들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게 키트도 들어있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시청에 가야지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지다체별로 조금씩 다룰 수가 있으니까 그건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부모님이 소화 키트를 가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은 대면 진료는 솔직히 좀 힘든데 비대면 진료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밤중에 나 이럴 때 건강이 정말 악화될 때 있잖아요 숨소리를 들어보면 그렁그렁 한다든지 아니면 눈을 뒤집을 정도로 그렇게 오한이 나고 막 흰자이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열경기를 하고 숨을 거칠게 쉬고 이럴 때는 정말 부모님으로서 무섭잖아요 그럴 때는 119에 전화하세요 119에 전화하시면 119에서 긴급한 그런 처방도 해주시고 또 가까운 그런 대면 진료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니까 일단 119에 전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도 경험상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6시 이후로는 업무가 끝나서 받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거인에 대한 건데요 아이가 확진이 되었을 때 물론 아이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도 확진이 되면 그 동거인은 3일 내에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세요 다만 그 확진 문자를 캡처해서 가지고 가면 되고요 아이들은 또 악화되는 것도 금방 이렇게 고열도 나고 힘들어하지만 회복도 빠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가 다 멘탈 먼저 챙기세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아이가 걸리면 그럼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시국에 같이 다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더 유용한 정보와 재테크 소식 갖고 올게요 감사합니다